지금 뭐 들으셨습니다만 이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총장으로 이른바 불렸던 윤총경 이 사람과 청와대의 유착설 SBS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이 가수 승리와 정준향의 단체대방에 자주 언급됐던 사람이 윤총경이잖아요 뒤를 봐준 인물인데 어떤 의혹이 있냐면 윤총경이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전용 모임을 주선을 했고 이를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보도를 SBS가 한 겁니다 경찰청은 SBS 보도 이후에 시기와 자리가 부적절해 보여서 참석하지는 않았고 모임이 취소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임 주선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게다가 지난 3월 14일에 민청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동영상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윤총경과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서로 의견을 교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윤총경은 민청장이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고 행정관은 좀 더 세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정황들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착설이 나오는 거죠